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네 번째 과목입니다. 전기 및 화학설비 위험 방지 기술입니다. 이 네 번째 과목에 해당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산업기사 쪽에서는 통계적으로 봤을 때 과락과목으로 많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과목은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20문제 중에서 어떻게 내가 8문제 이상을 맞춰서 과락을 면하는가 여기에 관점을 가지시고 그렇다고 해서 8문제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풀어보시면 최소한 10문제 이상은 또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분류하는 게 중요합니다. 출제자들이 과락과목의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 반드시 어려운 문제들을 넣거든요. 그런데 그 어려운 문제는 그냥 좀 가볍게 봐도 될 것을 거기에 너무 집착하시게 되면 다른 문제까지 지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가볍게 문제와 답으로만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고 또 이거는 반드시 맞춰야 되는데 내가 아직도 모르고 있었구나. 아 이거 다시 복습해야 되겠다. 이렇게 분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자하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1번부터 보겠습니다. 인체가 정격을 당했을 경우 통전시간이 1초라면 심실세동전류를 일으키는 전류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나왔습니다. 제가 뒤에다가 번호 1이라고 적어놨죠. 그렇죠? 이건 여러분들이 좀 판단하시기 편하시도록 실수하지 않고 반드시 맞춰야 될 걸 과연 20문제 중에서 몇 문제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제가 카운트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번호가 적힌 문제는 아 저거 반드시 맞춰야 되는구나. 나는 몰랐는데 다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이 번호가 적혀지지 않은 문제는 아 저건 좀 어렵게 출제를 하신 문제이구나. 그러면 내가 가볍게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볍게 문제와 답만 보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실세동전류값은 달지엘의 관계식을 이용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 문제는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심실세동을 일으키는 전류값이랬는데 심실세동에 관련된 전기에 관한 공식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서 나왔던 거죠. 최소 감지전류가 얼마입니까? 1mA입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고통의 한계전류는요. 7에서 8mA 정도. 마비의 한계전류는 10에서 15mA 정도. 그 다음에 심실세동전류는 루트 T분의 165mA 이렇게 나왔던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시간만 주어지면 심실세동전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시간이 지금 1초라고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1초니까 루트 1은 1이거든요. 결국 심실세동전류는 165mA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165mA가 2번이 되겠네요. 절대 실수하시면 안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반드시 맞출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전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단어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야 돼요. 문제의 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은 기출 문제를 풀 때는요. 종합 정리를 하셔야 돼요. 관련된 문제들을 다 유추해서 내가 끄집어내어서 다시 한 번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한 문제를 풀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최소한 두 문제, 세 문제, 심지어는 다섯 문제, 여섯 문제도 이 한 문제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가셔야 됩니다. 그런 목적을 갖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씩 숫자가 바뀔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론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나 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다만 융통성 있게 대처를 하셔야 돼요. 딱 내가 암기하고 내가 알고 있는 수치가 아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들 좀 비슷비슷하더라. 그러면 거기에서 답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런 연속도 하셔야 되겠죠. 62번입니다. 활선 작업 시 사용하는 안전장구가 아닌 것은 맞춰야 됩니다. 점수를 주려고 내는 겁니다. 이거는 과락을 면하라고요. 자, 활선 작업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재에서 법률적으로 돼 있는 것은 충전 작업이죠. 그런데 충전 작업이 아니라 활선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출제하시는 분들이 용어를 자꾸 이렇게 바꿔내요. 과거에는 활선 작업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법률적으로는 충전 작업이라고 용어를 씁니다. 그러나 제가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충전과 활선은 같은 말이고 또 정전 작업하고 같은 말은요. 지금 법률은 절로 차단이라고 나온다고 그랬죠. 절로 차단이라는 말이 나오면 정전 작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정전 작업이라는 말이 나오면 절로 차단 작업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충전 작업일 경우에 정전 작업에 해당한 절로 차단과 이 두 개는 작업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하라 했던 거죠. 제가 다 적지는 않더라도요. 정전 작업일 때는 도배부터 해야 됩니다. 도면 배선도 확인해야 되죠. 그런 다음에 차단기가 있는 데 가서 차단기를 차단하고 개로하고 개방하고 바로 달로기를 다시 또 개방해야 되죠. 이 두 개는 항상 붙어다녀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자리를 뜨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물통으로 탁 채워야 되겠죠. 장검장치를 해서 다른 사람이 손대지 못하게 하고 꼬리표를 달아야 의심을 가지지 않는 거죠. 그런 다음에 현장에 가서 바로 설비를 딱 잡으면 내가 감전될 수 있죠. 여기는 잔류전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잔류전화에 대한 방전 조치를 하는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검증기를 가져와서 충전 여부를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확인을 했더니 이제는 정전이 확실히 되었습니다. 작업하다가 다시 누설 전류가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죠. 거기에 대한 대비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이건 어떻게 합니까? 단락 접지 기구라는 걸 써서 접지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정전 작업할 준비가 다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충전 작업은 조금 더 간단하다 그랬죠. 네 가지를 먼저 정리한다 그랬습니다. 절연용 살아있는 선이다 보니까 절연이 돼야 되겠죠.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고요. 사람은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7000V가 넘는 특고압에 있어서는 활선 작업에 사용할 수 있는 활선 작업용 장치와 활선 작업용 기구를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이 네 가지가 우리가 작업형에 가서도 많이 활용을 해야 될 답안이 될 수가 있고 이거 외에 이제 접근 거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접근 거리는 유자격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유자격자가 아니면 기본 3m라고 했습니다. 300cm 이상을 띄워야 되죠. 그러나 그건 전압이 50kV 미만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10kV가 증가할 때마다 더하기 10cm씩 10cm씩 더 띄워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유자격자인 경우에는 좀 이게 복잡해집니다. 그죠. 전압에 따라서 접근 거리가 좀 달라집니다. 그죠. 내가 특별한 자음 안기비라는 걸 또 소개를 해드렸죠.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하시면 됩니다. 이거 외에도 추가적으로 한다면은 뭡니까. 감시인을 둬야 되고요. 돌발 상황에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감시인과 관계근로자 외의 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방책을 설치하는 것은 또 전기에 약방의 감초를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방호구 활성작업용 기구나 장치 이런 게 들어가지만 절연 저항을 측정하는 기구는 안전장구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절대 틀릴 수가 없는 겁니다. 절연 저항은 작업하기 전에 누설된 전류로 인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절연 저항값을 측정하는 겁니다. 이 절연 저항이라 말이 딱 나오면 또 기억나느냐 되는 게 있긴 있습니다. 그죠. 그게 뭡니까. 그렇죠. 0.1MW, 0.2MW, 0.3MW, 0.4MW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 절연 저항값을 유지가 해야 되죠. 뭐에 따라서요. 전압에 따라서 150V보다 작으냐, 150에서 300이냐, 300에서 400이냐, 400V를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절연 저항값이 달라지죠. 여기에서 메가옴이라는 건 뭡니까. 100만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값이죠. 왜? 그렇게 해야만 절연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